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 유증, 증여, 사인증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얘네들이 큰 틀에서 보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기 재산 등을 공짜로 그냥 남한테 주거나 넘어가거나 그런 공통점이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유증은 유언의 일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유언은 많이 들어보셨죠? 유언이 뭐예요? 유언장 같은 거 하나 딱 써가지고 여기다가 죽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친구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나 가족한테 뭐라고? 나 좀 양지바른 곳에 묻어줘. 내 재산 다른 사람한테 좀 갖다줘. 그런 거 부탁하는 건데 그런데 유증은 뭐냐면 유언장 써서 증여하는 거야. 그래서 유언증여의 줄임말이 유증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유언장을 써야 돼요. 유언장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 B 너 다 가져. 이게 유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A가 지금 유언장 썼죠? 그래서 A가 B한테, 자기 재산 지금 B한테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B는 A가 유언을 남겼는지 몰라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도 그냥 A가 유언장에다 내 재산 다 줘라. 그러면 뭐 A의 변호사라던가 누가 와서 아무튼지간에 이 A의 재산을 B한테 줘야 돼요. 심지어는 B가 이거 받기 싫다 그래도 받기 싫다 그래도 일단 여기 뭐 이 A의 변호사 등이 야, 나 모르겠고 너 가져. 하고 그냥 오는 거야. 그러면 지가 포기할 수는 있는데 얘의 동의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라고 그런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 얘 의견 따윈, 받는 사람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준다는데 말이 많아. 그냥 받아 인마 하는 거예요. 유언장 써서 주는 거는. 아무튼 줘야 돼. 얘 죽으면. 자, 그런데 이 증여 있죠? 증여는 뭡니까? 증여는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이란 게 뭐예요? A라는 사람이 너 이거 살래? 했을 때 어, 알았어. 살게. 이렇게 하면 매매고 야, 너 이거 가질래? 했을 때 반드시 B가 어, 이거 나 줘. 나 가질래? 라고 대답을 해야 돼. 승낙을 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증여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증여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뭘 주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상대방이 나 싫은데 하면 끝이야. 유언장은 어떻게 했어? 유언장은 어떻게 했어? 유언은 얘가 싫다 그래도 일단 주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 없어. 근데 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증여는 A와 B가 증여는 계약이죠. 증여 계약서를 써. 그래서 A가 야, 너 내 재산 가져라. 라고 했을 때 B가 어, 이거 가질게. 어, 이거 고마워. 라고 해야지 이 증여 계약이 되는 거라서 A가 B한테 줬을 때 B가 소유권이 가져가는. 근데 만약에 이 증여는 계약인데 A가 야, B 너 재산 가져라. 라고 했는데 B가 아무 대답도 안 하죠. 아, 그럼 못 갖는 거야. 이거는. 자, 그러면 아까 이 증여가 있고 사인 증여가 있는데 사인 증여도 증여라서 계약이에요. 사인 증여도 증여라서 계약이 돼서 사인 증여는 증여의 일종인데 사인 증여는 똑같아. 사인 증여도 증여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도 증여 계약 썼어. 근데 증여 계약을 쓸 때 B한테 주면서 뭐라고 쓰냐면 이걸 덧붙이는 거예요. 야, 나 죽으면 재산 가져라. 사인, 죽음을 원인으로 하는 증여죠. 이거야. 이 증여 계약은 나 죽으면 재산 가져라고 했을 때 이 B가 어, 알았어. 너 죽으면 나 가질게. 라고 해야지 재산이 B에게 넘어갑니다. 이 유언장이랑 완전히 다르죠. 왜? 유언장은 너 줄게 했을 때 B의 대답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아. 일단 B가 이 유언장을 A가 썼는지 아니면 얘가 받기가 싫어도 그냥 일단 넘어가요. 유언장. 근데 이거는 반드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한쪽이 줄게 라고 하면 한쪽이 받을게 라고 해야지 어떻게 이 증여 계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두 개.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드라마 같은 거 보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크악 늙은 노인이 이렇게 누워있어. 좀 있으면 이제 죽어가요. 이랬을 때 이 노인이 내가 숨겨둔 아들이 있는데 얘한테 재산 줘야 돼. 라고 하면서 눈을 감았어. 그랬을 때 이제 드라마 보면 잘생긴 젊은 젊은 남자가 저기 어디 저기 산속에 나가면 무지하게 힘들게 살아. 얼굴은 잘생겼는데 얼굴에 숲 같은 거 바르고 꽤 찢어져 있고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양복 딱 입은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딱 나타나서 도련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도련님에게 재산을 다 남기셨습니다. 이러는 거 많이 봤죠. 드라마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유증이에요? 아니면 사인증이에요? 사인증여가 아니라 이건 유증이야. 유증. 왜? 지금 얘 이거 유언정 이 할아버지가 남기는지 알았어? 몰랐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여기 남기는지 알았어? 몰랐어. 얘는 몰랐단 말이야. 얘는 몰랐어. 사인증여였으면 이래야지. 사인증여였으면 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내 숨겨진 아들에게 이걸 줄게 했을 때 얘가 잽싸게 옆에 그래서 아유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한테 빨리 빨리 쓰! 여기 저 가질게요. 라고 승낙을 해야지 얘한테 재산 넘어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얘가 지금 유언장 유언 남겼는지는 모르죠. 그런 상태에서 얘가 딱 갔나 봐요. 그럼 뭐 드라마 같은 데서는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막 재산 안 받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유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유언이기 때문에. 사인증여였으면 애초에 둘이 사이가 벌어질 일도 없고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주실래요? 하면서 저도 받을게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은 뭐예요? 상속 상속은 얘는 단독 행위도 아니고 계약도 아닙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그냥 이런 거예요. 이 부동산이 A 소유라고 했을 때 이 A가 사망하죠. 아니 뭐 그럼 계약서고 유언자고 이런 거 쓰지도 않아. 그냥 딱 사망하는 순간에 곧바로 누구한테 상속인들한테 재산이 그냥 소유권이 이전이 돼 버려요. 뭐 상속인 대표적으로 누구겠습니까? 자식들 또는 뭐 배우자겠죠. 그죠? 이 사망하면 심지어 부동산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에게 그냥 소유권이 넘어간다고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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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같은 거 남길 필요도 없어. 뭐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거 쓴 거 아니야. 상속 계약서 상속 계약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왜? 상속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 행위도 아니야. 요 계약하고 단독 행위 몇 조예요? 우리 186조 186조 법률 행위잖아요. 그러면 상속은 뭐야? 상속은 187조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그래가지고 법에 나와 있어. 상 그러니까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어. 왜? 법에 나와 있단 말이야. 사망하면 그냥 뭐 등기 같은 거 하지 마. 곧바로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넘어가는 거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요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 유증하고 사인증여하고 많이 헷갈리세요. 헷갈리세요. 근데 드라마에서 대부분 다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죽으면서 누구한테 줄게 그래가지고 저기 어디 그 어디서 살고 있는 어렵게 살고 있는 애한테 넘어가는 거는 사인증여는 아니라 유증이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